너네 누군지 아니? 첫 번째 힌트는 하나이글스입니다. 두 번째 힌트는 트레이드입니다. 세 번째 힌트는 전준우입니다. 네 번째 힌트는 국가대표입니다. 다섯 번째 힌트는 조성환입니다. 여섯 번째 힌트는 아홉 시즌 연속 3알 타율입니다. 일곱 번째 힌트는 김은용 감독입니다. 여덟 번째 힌트는 케이티 위즈입니다. 아홉 번째 힌트는 타격왕입니다. 열 번째 힌트는 골든글러브 수상 경력 없음입니다. 열한 번째 힌트는 외다리 탑업입니다. 열두 번째 힌트는 나구라입니다. 열 세 번째 힌트는 해태 타이거즈입니다. 역시 전alan parte트는 fare자 reuse입니다. 올 수상 경력 좀 related 성답은 스날 일포 장성호 선수입니다. 짧은 새 Itís overtime 날요 뭐요? 앙거 장성호 날요 뭐요? 날요 뭐요? 날요 뭐요? 날요 뭐요? 시나이크 장성호 날요 뭐요? 날요 뭐요? 앙거 장성호 날려보려 날려보려 안다 장소호 날려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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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리 포장소호